교회 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가에게 수여되는 가톨릭 미술상 어느덧 25회째를 맞았는데요. 영예의 특별상은 성베네딕도의 외관수도원 공방에 돌아갔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결이 살아있는 원목 제대에 키로 십자가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정갈한 촛대가 놓였고 제대와 어울리는 독서대도 돋보입니다. 오칠, 카슈칠, 자개를 입힌 감실에선 은은한 노란빛이 뿜어져 나오고 푸른빛의 대형유리화에는 천상의 아름다움이 현대적 그림체로 표현됐습니다. 모두 성베네딕도회 외관수도원 공방에서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성베네딕도회 외관수도원 공방이 올해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외관수도원 공방은 분도가구 공예사, 금속공예실, 유리화 공예실 등 세 곳으로 이뤄져 있으며 숙련된 기술로 한국교회의 성미술품을 제작해왔습니다. 수도원의 모터가 기도하고 일하라 어떤 그런 모터 하에서 시대에 필요한 일에 직접적인 투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다 이제 한국교회가 안착하는 시기에 성당의 비품들 또 전래 비품들 뭐 여러가지 전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감사하고 추천 작품 상에는 안봉선 화백과 신정은 작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안봉선 화백은 우포늪의 고니와 두루미 등 철새들의 날갯짓을 백색한지의 우아한 그림체로 표현했습니다. 안화백은 2008년 세계 람사르총회 때 우포늪에서 24시간 동안 새들을 관찰하며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지 연구가이자 화가, 시인인 안화백은 마산교구 가톨릭 미술인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오칠 위에 한국 전통 무늬인 파도가 자개로 시문되어 있는 성작과 성합 천주교박해 당시 선교사들이 입국했던 백령도의 지역적 특징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신정은 작가는 백령도가 2019년 인천교구 순교신심 순례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 가톨릭 성미술의 발전과 교회 내 문화사적 공헌을 기리고 1995년부터 가톨릭 미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한국천주교주교회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되며 전시회는 오는 10월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전시일정에 맞춰 열릴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Q2F Q3F Q1F Q4F Q5F Q4F Q5F 감사합니다.